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선택 김용택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 학평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렀을 텐데 지금 또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 열심히 점검을 하겠다 이 의지죠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올해 수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필요한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설을 하지는 않을게요 원래는 모든 문제 해설을 할까 했었는데 사실 오답률 분석표를 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가스터디 말고 타기관의 오답률 것까지도 좀 비교해 봤는데 역시 메가스터디 회원들께서는 오답률이 매우 낮았어요 다른데 다른 때 또 참고해서 그래서 10문항을 골라봤습니다 여기 있는 문항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문항 이외에 다른 문항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때 Q&A 같은 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5번 자 정부 형태와 관련된 문제이네요 보니까 매년 출제가 되죠 자 A하고 B는 뭐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에 하나이다 자 박스 안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고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이죠 이 특징만 보면 정부 형태는 A로 보인다 따라서 A는 대통령제가 되겠습니다 뭐 B는 뭐 내각제겠지 읽어봅시다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A와 완전히 근데 동일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가 등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B와는 구분된다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예측한 대로 자 그래서 선택지를 볼까요? 자 1번 A에서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제에서는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 부여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 있잖아요 정답 1번이네요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 되게 개념 문제를 푸는데 현장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 문자 오고 이런 거 보니까 10분 길어에 15분 안에 개념 문제를 다 풀었다 그래서 도표 문제 풀 시간까지 넉넉해서 만점 맞았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정답이 1번에 그냥 명백하게 있어버리니까 나머지 것 보지도 않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명백히 개념이 확실하면 확실하게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면 실전에서는 2, 3, 4, 5번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죠 그게 유리한 거죠 자 어쨌든 2번 확인해 볼까요? 자 B에서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예 행정부 수반 즉 대통령이 가지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니까 예 틀렸고요 3번 A와 달리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예 대통령이나 총리가 임기 보장되느냐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상으로 임기가 확실히 보장이 되죠 그런데 의원내각제의 총리나 수상은요 임기 보장이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서 해결되고요 자 4번 의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내각에 강요가 될 수 있다 이게 의원 겸직이죠 이건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니까 또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국회 탄핵소축권이 가해 들어가냐 국회 탄핵소축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해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들어갔어야 된다 자 어쨌든 5번의 정답은 아주 쉽게 1번이 도출되었습니다